그럼요 부산 인천 어디서든 매일매일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거리니까 짐을 싸셔야 되실 것 같아요 어디 어디를 가시냐면 지나가다가 들어가면 맛집 식도락 여행으로 많이 가는 곳 개인 여행으로 많이 오사카 갑니다 교토 청수사 지금 단풍 기가 막혀요 예전에 우결해서 요거 물 마시던 곳 청수사 소원이 이루어진 데입니다 나람에 나라 공원 아시죠 예전에 추블리가 사슴에게 먹이 줬던 곳 다 TV 속에서 나왔던 그곳을 가시는 겁니다 가격 다시 한번 39만 9천원 부산에서 떠나신다고요 39만 9천원부터 가능합니다 거기에 홈앤쇼핑 최초 공개하는 8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이번 달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오픈했어요 이번 달에 프리미엄 호텔 도미인 일본 전역에 있는 체인 호텔인지라 굉장히 컨디션 좋고 거기에 제일 좋은 거 피로까지 풀어드리는 천연 온천 체험까지 3대 도시 가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온천도 하시고 가격이 얼마라고요? 39만 9천원대부터 출발 가능한데 이번 달 올해 이번 달에 오픈을 했어요 자 지금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톤벌이 이곳에서 이거 타고 있어요 지금 크루즈 타고 있는 겁니다 크루즈 타십니다 이거 돈 내는 거예요 고객님 안 내세요 여행 박사가 내드립니다 청수사 지나갔습니다 단풍 끝내주죠 물 마시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사카성 일본에서 최대 규모 수준의 성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 사슴공원 갑니다 TV에서 보셨죠 추블리 그리고 아라시아마 이거 또 나오고 있네요 귀족의 별장으로 쓰여왔던 이거 나옵니다 여기 다 가는 거예요 돈 안 내고 관광지 입장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사카를 가시는 이유 저 어제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오사카 봤어요 오사카 나왔어요 먹다가 망한다 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길거리 아주 질비합니다 길거리 음식들이 다 호텔 음식 같아요 맞아요 일본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오사카 거기서도 삼내 엄선해서 특식까지 일본 가셨으면 초밥에 달았는데 초밥 드셔야죠 초밥 드셔야죠 유두구 정식 돼지고기 나베 정식도 드시고 고기 간식까지 저희 30만 호대 가시면서 간식도 챙겨드려요 타코야키 타코야키의 고장에서 얼마나 맛있을까요 거기에 미소라멘까지도 다 챙겨드리는 라멘을 호텔에서 야식으로 드린대요 기가 막히죠 야식으로 일본식 라멘이 나옵니다 여행박사입니다 일본 여행의 최강자 중에 하나의 여행사라고도 꼽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 수준의 여행사죠 일본 쪽에서는 여행박사가 부산에서 고객님이 출발하시는데 보통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천보다 부산 출발이 비싼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오늘 이 상품은 부산에서 출발하시면 39만 9천원부터 돼요 물론 인천에서도 매일 출발하지만 이게 부산 출발에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에요 그럼요 부산에서 출발하시고 인천에서도 출발하실 수 있는 상품 방송에서 결제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좌석 우선 확보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쯤 해주세요 해피콜 내일 해드릴 때 내일 전화 드릴 거예요 100% 변경이라든지 취소 다 가능하니까 뒤쪽에 3대 도시 가시면서 서두르세요 힐링하시면서 온천까지 하시면서 그렇죠 짐을 싸셔야 되실 것 같아요 단풍 이거 보세요 사슴이 가려졌네 사슴이 뒤에 보이죠